난 누구지? 여긴 어디야? 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 60페이지 입국 신사 통과하기 저는 그냥 여행 중이에요 I'm just traveling 저는 그냥 여행하는 거예요 오빠 얼굴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여기 뭐하러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저는 그냥 여행하는 건데요 I'm just traveling 여기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I'm just traveling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목적이라는 말이 purpose라고 하는데요 스펠링만 보면 마치 poor pose라고 말해야 될 것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발음이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purpose 강세가 앞에 있고요 pose라는 발음 자체가 없어요 purpose purpose 네 그래서 여기 오신 목적이 뭐예요?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그러면 그냥 여기에 관광하러 왔는데요 그러면 생각하게 되잖아요 관광은 뭐지? traveling I'm just traveling 이런 말을 어디서 하나요? 입국 심사대에서 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에서 내리면 수화물을 찾고 그 다음에 입국 심사대를 가잖아요 수화물을 찾기 전에 가죠 아 그런가? 그렇구나 맞아요 그래서 그때 받게 되는 질문이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이게 그 테러 위험이 높아진 이후에 입국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졌어요 말 잘못하다가는 괜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그래서 이미그레이션 통과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번 단원에서 나오는 문장들은 진지하게 또박또박 다 따라 하셔서 익혀놓으실 필요가 있다 맞아요 그런 면에서 저희도 이번 강의에 한해서는 웃음기를 쏙 빼고 아주 진지하게 매우 진지하게 수업에 임할 것을 맹세합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여권 보여주세요 May I see your passport, please? 여권을 보여주세요 May I see your passport, please? 여기 있어요 Here you are 어디서 오셨나요?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오셨어요? Where are you from?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I'm from Korea 얼마 동안 미국에 머무르실 건가요? How long will you be in the US? 얼마 동안 미국에 머무르실 예정이에요? How long will you be in the US? 두 주 정도요 About two weeks 두 주 정도요 About two weeks 방문 목적이 무엇인가요?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여행하려고요 I'm just traveling 여행하려고요 I'm just traveling 친구 집을 방문하려고요 I'm just visiting my friend 비즈니스 때문이에요 I'm here for business 어디에 머무르실 건가요? Where are you going to stay? 어디에 머무르실 거냐고요? Where are you going to stay? 힐튼 호텔이요 At 힐튼 호텔 다음 행선지는 어디인가요? Where are you going for next destination? 자, 이곳 다음은 어디를 가실 예정인가요? Where are you going for next destination? 필라델피아에 가요 필라델피아 I'm a businessman 저는 회사원이에요 I'm a businessman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나요? How much money do you have?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나요? How much money do you have? 천 달러요 About thousand dollars 한국으로 돌아가는 티켓 가지고 있나요? Do you have a return ticket to Korea? 한국으로 돌아가는 return ticket 가지고 있어요? Do you have a return ticket to Korea? 그럼요 Yes 자, 오늘 내용 중요하니까 여러 번 연습하세요 Okay, see you next time